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완자통학과 오리엔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수강대상은 누군지 두 번째, 이 완자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완자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강대상은 어떠한 학생들인가? 라고 한다면요 완자통학과 교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 이 완자통학과 교재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수강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완자는 개념서, 개념 쪽 그리고 문제풀이 쪽 문제의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완자에서 나온 개념을 순서대로 좀 듣고 싶다 또는 완자에서 여러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 네, 모두 수강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쌤의 강의는요 완자도 있고요 우아한 출발도 있고요 우월한 개념완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강의가 어떤 것들이 좀 다른가요? 라고 좀 물어야 되죠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완자는 완자에 있는 개념 순서대로 네, 완자를 따라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아한 출발의 경우는요 수능과 연계되는 그 통학과학만 쌤이 강의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아한 출발은 보통 방학 때 듣는 방학 강의고요 그리고 우월한 개념완성은요 통학과학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과 모든 문제에 대한 유형을 모두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월한 개념완성은 쌤 자체 교재 완자는 완자 교재가 되는데 자, 그럼 머릿속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내가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이 시기가 네, 방학이 아니잖아 그건 방학이 아니니까 완자나 우월한 개념완성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 나는 우아한 출발 얘는 강의가 완자보다는 좀 짧아서 그래도 좀 헤비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완자 강의로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완자는 보통 방학 때 들어가거나 내신 대비 때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완자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 네, 네, 완자는 1년 내내 언제든지 쌤과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린다면 쌤의 우아한 출발은 대치동 통학과학에 대한 내신 대비 전 특강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완자와 우월한 개념 완성은 둘 다 개념 및 문제에 대해서 헤비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수준이 이제 완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문제들을 그냥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우월한 개념 완성은 일반적인 많은 학교도 있지만 좀 학군이 좀 학군이 센데 아니면 정국 단위 자사고, 지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서도 통학과학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완자만으로는 그 내용이 딥하게 들어가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자사고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우리 학교 시험이 이 동네에서 어렵게 나오기로 유명하다라고 한다 그런 학교가 이제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을 메인으로 끌고 가면서 네, 완자에 있는 누구 문제풀이를 서브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 시험이 제일 어려운데 거기를 다닌다 그러면 쌤은 우월한 개념 완성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내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기 위해서 완자 그리고 그 외의 시중 문제집들을 많이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서브로 완자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쌤 저는요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좀 학습을 하면요 우리 학교는 만점을 받아요 선생님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자, 특히 통학과학의 교과서는요 비상도 있고 미래인도 있고요 통화도 있고 천재도 있고 많은 교과서가 있는데 특히 쌤 우리 학교는 비상 교과서를 써요 완자 어디에서 나왔죠? 비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비상 교과서를 쓰는데요 이 비상에 있는 그 교과서 문제만 어느 정도 풀면 저희는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네, 그 학생들은 그냥 완자로 쭉 내신 대비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개념 강의에 대한 내용 설명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이제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메인으로 끌고 갈지 얘를 메인으로 끌고 갈지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들을지 고민해 봐 주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수강 대상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완자에 나오는 이 개념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전개를 완자에서 1,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뭐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싹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한 문장들도 다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희 날개 부분도 사실 너희들이 그냥 허투루 넘겨서 될 게 아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날개 부분도 자,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모두 완자를 기본으로 쌤이 내용 설명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개념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특강이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을 진행할 때 뒤쪽에 있는 비법 특강도 네, 이 본교재 설명을 할 때 함께 개념 강의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문제 완자에 수록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실력 업 문제 그리고 중단업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자,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해설을 진행합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가 끝나면 실력 업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실력 업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수능이랑 더 많이 연계된 그런 내용들은 어, 이거 수능 기출 변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쌤이 언급을 하면서 해설을 진행합니다 네, 해설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각각의 중단원 끝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너희들이 학습을 잘 하고 문제를 푼 후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어, 어떻게 수업 진행을 따라가냐 개념 듣고 네, 여기에 있는 문제 있잖아 문제 풀고 그 이후에 강의 듣고 순서도 내신 만점 실력 문제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이 순서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완자는 쌤이 총 7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 정도가 개념 반 정도가 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자는 완자 교재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풀을 들을 때는요 어떻게 꼭 들어주십니까? 문제 풀이를 다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20문제가 있으면 20문제를 너희가 다 틀리지는 않을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맞췄던 그런 문제도 쌤 문제 풀이 강의를 같이 수강을 하면 어, 이 문제는 이렇게도 변형이 되는구나 아, 이 문장은 얘가 주요 어떤 틀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너희가 좀 문제를 보는 눈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자는 이렇게 개념 강의 그리고 문제 풀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과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詳nhildicp on German 저희가 내용을 통해 증ken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6 단계로 저항할 때 수